3곡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합니다. 박수 4곡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 4곡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 맘이 떠난 사람 잡았다 보네 그 앞에는 전화하지 이런 이런 얘기는 시간납니다 어차피 헤어질 사이라면은 신계가 시대인 만큼 난 여취한 이별을 지나가 한자락에 거꾸럽게 보내는 거예 이 날이 눈물을 보네 이 날이 눈물을 보네 사랑하면서 바라볼 날이 그 웃은 진발득이야 나도 더 이상 미련이 없어 아쉬운 연락하지 말해 나도 더 이상 미련이 없어 아쉬운 연락하지 말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한 곡 거부를 해드리고 눈을 불러나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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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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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